안녕하세요. 스타벅스 다방에서 박성두 역을 맡은 백성현입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솔직히는 워낙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이렇게 개봉할 줄도 몰랐어요. 근데 이렇게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뭔가 선물 받은 느낌이고 제가 이제 1월 2일날 군 입대를 하는데 마지막 스케줄로 스타벅스 다방 이렇게 시사회를 하고 갈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영화 많이 부족하겠지만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.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